야, 포지션만 잘 잡은거야 양복 받았으니까 갯바 게임 해야겠다 진짜 롤린가? 이거랑? 어? 에바임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대체 천천히 죽여주마 빌지 워터에선 이게 바로 잡이다 양복 잘어주면 아프네 과연 맛 좀 보아라 빌지 워터 쥐새끼는 절대 믿지 마라 일단 기선제압은 확실하게 했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탑인데 어 물곳이 탑밖에 없지 바텀의 모습 안 보이면은 탑이야 응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주모를 보았지 쓰레기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 쓰레기같은 놈 알고있나? 아 모를텐데 아 와드였어 잡긴 잡았다 아 와드였구나 아 와드였어 하핳핳 수몸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아 나이스 아 초시계 야무지게 썼다 그러지 한 번 더 뭐야 진짜 이거 아 바위가 왜 저 옷에는 없냐 어 야야야 바위 왔다 바위 랭가드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 걸은 이거 아 난리 났네 아 아 파이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여기서 집을 가면 어떡해 더 없는 건 모전히 불살려주지 다 날려주지 다 올라라 물바다가 먼지 빠져주지 한 번 더 아 아 답 없는데 그냥 얘네 한 번 이따구로 하냐 게임 음 으 아 아 어 보니 으 으 으 이런 바론인데? 덜 나오나? 가보자 덜을 먹었나? 3명이서 빠르네 역시 가야겠는데? 게임 끝날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론머프 다 뺐다 3코어 언제 걸려 이게? 맞아 잠시만요 젖힐 적어뜨려 틱톡 진짜 única 나이스! 잠깐만 아 나 인피 나왔네? 인피 나왔다? 오뚤 독립 앨범 어딘가 랩 이럴래 갑시다 풀템 장전 존야 있느네 빅토리 하나 야 포지션만 잘 잡았네 나 할 거 다 했다 진짜 제이스가 나 천원 먹는 거 좀 아쉽긴 한데 천사든 16위를 다 밟아 죽일 수 있음 이제 천천히 밀어 천천히 흘릴 수 있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씨 이걸 이기네 아 딜량 봐 압도적 아 딜량 아 아 아 아 아